도착할까요? 안녕하세요, TOTSHOW의 진준입니다. 이번 2024년 대과자의 첫 선우님이에요. 바로바로 가장 좋아하는, 제일 멋있고, 제일 존경하는 저희 멤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바로. 대기 시작할게요! 와 멋있은 축하하는데요. 후배님 인사하시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캔 8년차, 웨비 4년차 아니요, 서로 데뷔 승인이잖아요 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잘못된 거에요 봐, 잘못된 거에요 서로 데뷔 승인이잖아요 여러분,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이거 바로바로 서로 데뷔러 돌아온 캔 좀 만점 캔입니다 안녕하세요, 8년차지만 오늘부터 신인 가수 캔입니다 아하, 예스 네, 오늘 텃쇼에 왔으니 텐 좀 만점 나이트워크 춤도 봐야죠 네트워크 플레이 렛츠고 100번 봐도 진짜 너무 좋아요 소감만 끝! 네, 방금 제가 챌린지를 보여줬는데 서준도 뭐 형 오늘 위에서 나이트워크로 5인시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가도 돼요? 네, 그럼 띄워주세요 나 나 텃쇼에서 보고 싶어지 다시요,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, 그렇게 나 나 텃쇼에서 보고 싶어지 아, 부족하는데 좋아요 2 2만을 보고 싶어지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 틴! 형, 오늘 텃쇼에 왔으니 특별한 짤도 만들어주세요 알죠? 오케이, 오케이 원 원해요? 좋아, 좋아, 좋아 원합니다 네, 그렇다면 우리 형 서로 데뷔 축하 기념 신나는 댄스파티 컷 컴동컴 잘 플레이 아, 시청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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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